다리에 장수 면 장수 장수 나의 그대의 마음이 난 안 가나 유리쳐 봐 빛나게 투명하게 그대의 손길이 위험해 내 선물이에요? 왜요? 아... 새 거네 나 주려고 산 거예요? 왜요? 아... 그냥 대놓고 웃으세요 그렇게 웃는 게 더 기분 나빠 내가 그러니까 정수기 통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운명을 바꿔주려고 해도 그냥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야, 니네들 이거 방송 나가지 흑역사 시작된다 죽을 때까지 왜? 귀엽구만 오구 저리 저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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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주둥이 오구 오구 야, 저거 민서형 아니야? 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어? 야, 민서형 야! 여기 최반도 여기 있어, 최반도 아이, 모기가 화이팅 남길 선배 어디 갔다 와요? 인문대 메이키누브 안 왔어? 네 그래 아... 형 뭔 일 있어요? 아... 메이키누고 펑크냈어, 응? 그... 중국과 장집이? 그래 하여튼 이쁜 것들이었어 하하... 금방 그치겠지? 그러겠지? 그러겠지? 봤어 이렇게 아,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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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쑥 빨라서 하께 어떻게 다니야 세호야? 아니야 재밌었어 재미있게 개뿌려 이 C 1, 2, 3, 4, 5, 6, 6, 7, 8 뭔 어린놈의 눈에서 저런 시선 철이가 나와 에이 바람둥이 같은 시키 왜? 뭐야? 줘봐 나 못 먹었잖아 아 배고파요? 네 야 마진주 야 넌 칠칠맞게 옷에 뭘 그렇게 묻히고 다니냐 아줌마같이 아줌마? 니나 잘하세요 남참겸 말고 하이 요즘 원조교제가 그렇게 문제라며 오덕아저씨가 아주 득실득실거려요 그지? 오덕아저씨? 그게 뭐야? 있어 어린여자 좋아하는 변태 아이고 요즘에는 아줌마들이 더 문제예요 그 호바 막 그런 데 다니면서 어린 남자애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기가 진짜 젊어진 줄 알고 환장을 하는 거지 조심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야! 뭐? 하... 도대체 뭔 대화를 하는 거냐 니들? 갑자기 원조교제는 뭐고 호바는 뭐야? 얘네 원래 이렇게 친했냐? 그러게 둘이 급 친해졌다 누가 친해? 나 왜 그래! 감사합니다.